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잘 다녀오셨어요. 좀 힘드셨죠. 아니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던데. 네. 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또 저희 둘이 우리 콤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콤비 둘이 또 여러분들의 글로벌 라이브를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난리 났습니다. 왜요. 시장이. 아 금요일날. 너무 좋은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서 지난주에 사실 S&P500이 사상 최고가. 아 그러니까요. 기록을 했죠. 오늘은 이제 사상 최고가에 대해서 과거 역사적인 어떤 통계도 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글로벌 체크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도 1.67% 정도 올라갔던 것 같고요. 종목단을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4.17% 상승했고요. 네. AMD가 7.11% 상승. 브로드컴이 5.88% 상승. 어도비가 3.01% 상승. 페이파리.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왜 껴있는 겁니까? 같은 업종과는. 그냥 심심해서. 제 마음입니다. 그냥. 내가 쓴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글 다 씁니다. 그냥. 원하는 거요. 자 그리고 미국 신념물 국채금리가 4.11%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WTI 기준으로 73.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P500이 지난주 금요일 사상채우가 경신을 했습니다. 4,389포인트. 4,800. 아 그래요? 그렇죠. 4,839포인트. 네. 4,839포인트. 제가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규제 대응을 위해서 기록적인 400억 달러 규모의 칩 장비를 구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의 장비를 구입을 했나 이렇게 좀 보니까 2023년에 14% 증가해서 40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는 이제 공식 관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블룸버거에서 계산한 건데 2015년 이후로 데이터 기록상 봤을 때는 두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 수입량이 5.5%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3년 들어가지고는 여러 국내 칩, 중국 내에 있는 칩산업의 자급자족하는 데 좀 중요성을 두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반도체 칩 공장에도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12월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나오는 그런 수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가별 수입 흐름입니다. 작년 네덜란드로부터 장비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그런 물량 총액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양인데 지금 작년에 월별로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를 또 수입을 해왔다. 이렇게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건 그러면 EUV 빼고 DUV만 저렇게 많이 수입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장비의 모델은 나오진 않았는데 네덜란드로부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DUV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많은 투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솔라엣지에서 수요 급감 속에서 일자리를 16% 삭감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컴퍼니. 아마 예전에 원자재가 정말 많이 공물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던 그런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이던스 하향 수정이 나오고 또 내부 회계 조사로 인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15% 즉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CFO가 행정휴가를 받았어요. 조사하는 도중에 행정휴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임시로 CFO를 다른 분을 이제 또 좀 공백을 메꿨습니다. 사실 회사의 재무 공개가 지연되면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그림자가 좀 어두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하지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석가들은 애널리스트들이 회수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또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어떤 투자 의견 자체는 변동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내부적으로 좀 조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최근에 전기차에 관련된 뉴스가 정말 악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드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죠. F-150. F-150의 라이트닝 전기차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150 라이트닝을 지난해에는 사실 생산을 좀 줄였어요. 생산을 줄였었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400개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포드는 저 안 그래도 오늘 류종훈 기자랑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포드가 세단 자체를 없앴어요. 세단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SUV 가운데 하나가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은 좀 잘 팔리고 그건 잘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F-150과 같은 픽업트럭은 워낙 잘 팔리는 모델이니까 그건 생산하는데 우리 옛날에 포드에서 유명했던 세단 모델 가운데 하나가 토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생산 안 하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고 좀 놀랐던 게 뭐였었냐면 포드 머스탱이 이제 7세대로 신규 모델이 나오는데 그게 보통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에 팔았었거든요. 에코부스트는 4천만 원 그리고 그것보다 좀 높은 5천 cc짜리 GT 모델은 한 5천만 원 정도에 팔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모델이 보니까 GT가 8천만 원 넘게 나옵니다. 8천만 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랑 이제 유중훈 기자랑 이게 가격 책정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진짜 차값이 많이 올라간 거냐 한 돈만 걸려라. 바보같이 사는 돈만 걸려라. 한 돈만 걸리면 돼. 사실 뭐 카마로라든지 머스탱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머슬카라 그래갖고 사실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많은 양을 판매하는 차량은 아니고 허세는 있는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몰고 다녔던 차가 바로 그런 차였었는데 트랜스포머가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카마로가 좀 많이 팔렸었잖아요. 그런데 카마로도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포드에서 지금 머스탱을 신규 모델로 내놓으면서 거의 8천만 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이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8천만 원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면 가격 전략이 잘 맞는 거고 아니면 이건 큰일 난 거고 왜냐하면 세단도 없죠. 머슬카도 잘 안 팔리죠. 거기다가 F-150 지금 라이트닝도 생산 중단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포기한 거야. 포기. 포기한 겁니까? 그냥 가격 어떻게 할까요? 야 8천으로 적어 그냥. 바보 같은 애들이면 사겠지. 한 번만 걸려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비싸네요. 농담이지만. 이게 그렇게 비싸게 나오면 살 수 있는 차가 그러니까요. 비싸게 사는 차가 아니거든요. 그 차가. 내부 내장 인재가 좀 바뀌었나. 엔진이 바뀌었나. 글쎄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주호 기자님은 예전에 머스탱 차주셨죠. 그때는 쌌어요. 그때는 쌌어요? 네. 그때는 그래갖고 그때는 한 4천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뭐 그랜저를 4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을 때 굳이 내가 그 정도 4인승이 필요하지 않다면 좀 허세 부릴 수 있는 차로 탈 수 있어서 그때는 샀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못 사죠 이제는 그런데 얼마 전에 GV80이 새로 나오잖아요. GV80이 이제 1억을 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차값 자체가 좀 비싸진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머스탱이 진짜 8천만 원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포드도 국내 투자자분들 가운데 투자를 꽤 하시니까 하시니까 그게 맞는지는 저는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차 트럭은 생산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최근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스피릿 항공입니다. 4분기 전망치를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17.2% 이상 급등을 했고 지난주에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스피릿 항공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밈 주식으로서 약간 접근 가능한 내 손안에 있는 밈 주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아이로봇이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제한이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추가 하락이 26.9% 추가 하락이 5%도 아니에요. 26.9%씩 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웨이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웨이퍼라는 전자기기를 하는 가정용 그런 뭐죠? 뭐죠? 책상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 세계 인력을 13% 해고한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런 구조조정 때문에 주가는 10.3%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한번 보게 되면 S&P 500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게 되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48년 이후로 주간 9회 이상 연승 종료 후에 그러니까 9주 이상 계속 상승 후에 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후에 그 다음에 S&P 500의 최근 1년간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S&P 500이 2023년 말 때쯤에서 9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한 해가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9주 연속이 상승하고 마감이 된 것은 이는 1950년 이후에 단 10번만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S&P 500 지수가 이렇게 마감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그럼 1년간 어땠냐? 올랐습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과거 왼쪽에 짙은 남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난 그러한 앞서서 있었던 9번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왔었냐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7.9%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어떤 모멘텀이 있고 난 후에 S&P 500은 또 1년간 안에 또 다른 수익률을 주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통계 자료가 또 있는데 최소 1년 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S&P 500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실 텐데요. 사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 전에 거래일 수가 512일 거래일이래요. 그러니까 512일 동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건 또 역사상 여섯 번째로 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난 봤을 때는 1,000일이 넘을 정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흘러갔냐라고 봤을 때 21일 후에 몇 프로 올랐을까 63일 후에는 몇 프로 올랐을까 126일, 252일 후에는 몇 프로 올랐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5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위값이 13.4%더라. 그러니까 252일이 52주인 거고 1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52일이 대략 1년 얘기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 안에 그 안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보니까 한 13.4% 정도 올랐다라. 네. 이러한 통계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2022년 10월에 이제 2022년 때에 사상 최고를 찍었고 네. 그리고 2022년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2023년 올라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사상 최고를 찍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과거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아 그럼 이 이유는 어떨까 이게 지금 이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사상 최고를 찍고 넘어가서의 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더라 네. 라는 부분을 이 통계 자료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점 최고점 깨기까지 걸린 시간이 512일인데 네. 앞으로의 통계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지난 이게 여섯 번째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건 지난 다섯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 있었던 그 일이었고요. 지금 6개월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미디언 값이 7.81%로 보여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수익을 볼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통계만 봤을 때 네. 8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 6개월 가지고 있으면 네. 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뭐 믿음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통계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한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일일이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정한진 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미국에 별의별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2007년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2007년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 과거 2000년도에 있었던 올타임 하이였죠. 네. 올타임 하이였고 그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2022년, 2023년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다르게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빨리 급변한 적은 없었지만 과거에 봤을 때는 닷컴 버블 때와 그리고 금융위기 때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있었던 그런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예를 들면 사상체육관을 찍어서 올라갔습니다. 살짝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오는 바람에 크게 빠졌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2024년에 또 어디가 하나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도 있고 차트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그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거 그냥 흘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얘기해놓고 자꾸 흘려들고 재미로 듣고 왜냐하면 이걸 맹신하시는 분이 꼭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맹신하면 안 되고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의 레버리지도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1월 18일 기준으로 약 200조 원이 넘는 그러한 채권 반행 이런 부분이 지금 과거의 연도별로 보게 되면 한 행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1월 달에 있었던 레버리지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주가 상승 부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약간의 부채 문제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너무 오른 게 아니냐 테크주가 사실 2023년에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서 이거 약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소형주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러셀 2000지수 또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또 티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과열이 과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참 이게 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엔비디아는 그만큼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이거를 좀 과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어렵습니다. 단독님께서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오르는 거다. 맞죠? 실적은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와 이번 주 넷플릭스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외에 아마존부터 해서 정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의 EPS 상향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이 두 섹터만 지금 백스셋 자료에 의하면 상향 조정을 했는데 나머지 섹터들은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오늘 뉴스로 나왔죠. 곧 출시되죠? 곧 출시되는데 온라인 사전 예약이 아마 이제 다 끝났다. 벌써. 정말 이렇게 비싼 비용도 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에이 설마 아니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두면 좀 상식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면 좋을 것들 술자리에서 이야기 한두 마디 할 수 있을 것들 제가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일단 세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미국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전 주문이 지금 현재는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256기가가 3,500달러 512기가가 3,700달러 1테라바이스는 3,900달러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2일 매장 구매용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매장이 이제 출시가 되죠. 그리고 사전 주문 과정에서는 많은 고객분들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로 인해서 페이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못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본인의 페이스 아이디가 필요하다. 근데 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스 아이디는 거의 뭐 사용하시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애플 아이패드를 안 썼는데 나는 이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네요. 좀 짜증나죠. 기존 아이폰 고객들만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아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를 쓰고 있었던 분들은 못 산다니까? 못 사요. 못 사. 페이스 아이디가 뭐야 그래서 처음 이 비전 프로에 대한 어떠한 혜택은 기존에 있는 애플 고객들한테 주겠다 라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약간 차별성을 좀 두는 아주 얍삭바른 그런 전략을 기존 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플 쓰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진짜 뭐 신의 한수가 될지 그러니까 고객 그 어떤 뭐랄까요? 로열티 충성 고객층에 대한 어떤 자극을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이미 갤럭시에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놔갖고 이걸 로열티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뭔가 신규 수요까지 끌어들여야 될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되게 특이하네요. 이렇게 사전 주문 과정이 있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눈이 나쁘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뭐 근시부터 해서 원시 뭐 되게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안경 추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돋보기 그리고 도수가 들어가는 이런 안경 옵션이 있는데 추가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돋보기 같은 경우는 99달러 그리고 도수 안경 같은 경우는 149달러 제가 돋보기라 써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야 돋보기가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영어로 리더라고 돼있어요. 리더 그러니까 읽는 이렇게 돼있으니까 제가 그냥 돋보기라 썼습니다. 역시 또 야 이제 무식한 놈아 돋보기가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듣기 편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돋보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예상 수익과 어떤 앱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앱은 또 사용할 수 없는지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예상 수익이 1.4 빌리언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하나로 약 1조 8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말에는 미국 외 지역에서 영국과 캐나다가 가장 이제 유력한 판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시장은 일정을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원 안 되는 앱이 있어요. 안 되는 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스트리밍 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 등이 또 일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이 되는 앱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는 된대요. 넥스, 피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또 된다고 합니다. OTT가 그러니까 OTT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일부 스트리밍 앱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애플의 어떤 스마트폰 생태계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안에서 많은 피해를 받던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비전프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상 단계에서 많은 이제 피해를 초창기에 줄이고자 약간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좀 줄다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또 지원을 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유행어 되겠네. 누가 사겠냐. 지금 다들 누가 사 누가 사 이러고 계시는데 누가 사겠냐. 유행어 되겠네. 아빠 카드가 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빠 카드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요. 비전프로 어떻습니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물론 물론 지금의 어떤 환경을 봤을 때는 과거 이제 초창기 스마트폰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활용성은 뭐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혹시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TV 60인치다 80인치다 돈 내고 많이 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대체를 한다면 그냥 얘만 쓰고 나서도 모든 공간이 그냥 나의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이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어떻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까가 나오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생태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다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 저는 그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까지 우리가 거의 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2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 그림에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팬데믹 직전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팬데믹 직전에 2019년에서 2022년 넘어가던 그때였었잖아요. 그때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을 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방송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가 저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와 미국 주식은 그냥 매일 사상 최고치구나 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팬데믹 터지면서 쭉 가라앉았다가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쭉 올랐다가 2022년 1월에 사상 최고치를 한 번 경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을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이번에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느낌이 진짜 사상 최고치야? 이렇게 오랜만에 사상 최고치에 다다랐어? 라는 느낌이 잘 안 들었었던 게 아무래도 비테크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지지부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비테크는 사상 최고치를 애전역에 달성한 지 오래되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비테크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보다도 비테크가 상승했던 그 폭을 더 흥미롭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과 좀 많이 달랐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저도 그랬었고 이제 몇몇 코너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작년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좀 확산될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러셀 이천 그리고 아니죠 S&P500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만 잘 나가다가 왜냐하면 빅세븐 때문에 잘 나가다가 작년 연말부터 러셀 이천도 반등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와 이거 강세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11월부터 12월까지의 가장 위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가 러셀 이천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S&P500보다는 러셀 이천이 훨씬 더 잘 올라갔었어요. 잘 올라가다 보니까 와 강세장이 이제 시작되니까 중소형 지수까지도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일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올해 들어서 보니까 러셀 이천 지수는 결국 올해 들어 4% 넘게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500 지수는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요. 결국은 그리고 여기에서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것은 결국 빅세븐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죠. 사실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 말고는 없었던 여전히 AI 말고는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강세장은 지금의 강세장은 전방위적인 강세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강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좀 지수에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좀 가까운 시일에 실적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4분기 실적 시즌에 이익 상승률 아무래도 이 팩트셋이랑 그 다음에 래피니티브 저희가 이제 래피니티브에서 자료를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래피니티브에 따르면 4분기 실적은 4.5% 가량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종합해보면 2분기는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2.8% 정도의 이익 상승률밖에 기록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 상승은 굉장히 컸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 2, 3, 4분기에 실적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1분기가 6.6% 2분기는 거의 10% 3분기도 8% 4분기 17% 이익 상승률 이건 주가 상승률이 아니라 이익 상승률인데요. 이 정도의 이익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연간 기준으로는 거의 10% 넘는 이익 상승률을 좀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4분기 실적은 4.5% 그리고 작년 연간 2.8% 이익 상승률이지만 올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음... 그럼 4분기에 어떤 섹터가 좀 좋을 것이냐 이익 상승률이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인지를 왼쪽은 음... 아, 오른쪽이 레피니티브예요. 왼쪽이 팩트셋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팩트셋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이익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죠. 아니요. 이미 소비재죠. 이미 소비재 IT 이 정도 순이라면 레피니티브에서도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재 IT 거의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번에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앞서 우리 박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잠깐 보면 이거 미세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왼쪽 표에서 옅은 회색 그래프와 진한 남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옅은 회색 그래프가 지난 12월 31일 추정치고 그리고 진한 남색 그래프가 최근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옅은 것보다 남색이 더 올라가면 이익 성장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 소비재와 IT 나머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남색이 더 낮죠.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거고 회색보다 남색이 더 높게 올라와 있는 게 이미 소비재 그다음에 IT 이런 쪽은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익 성장률 컨센서스가 더 높아지는 것 그래서 IT랑 이미 소비재 이쪽이 이번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좀 괜찮게 발표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보게 되면 사실 가이던스가 초창기 올해 초에 나오는 가이던스가 아마 2024년에 어떤 방향성을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미국 주식은 실적을 따라가기 가더라고요. 결국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뉴스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꼭 챙겨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뭔가요? 지금 페이팔이 프리마켓에서 3.5% 상승했다. 와 이거 전국적으로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